랩랩 복수가 눈앞에 있다 설마 인베거스 설마 브라움이긴 한데 설마 우네 튀김 무동 먹고 자야 되겠다 튀김 무동 컵라면 상대방 아리가 팡이라고 개소리하고 있네 팡이 골론지어 팡이 골론지라고 난란치녀 초자가 새벽에 대기시청자만 6천명인데 추천이 1200개 이건 기록 이례적인거 아뇨?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변인찾입니다 뭐야 아이디언은 응 안녕 로블랑 로블랑 벌집 로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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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봄 여기가 이름이 아닌 신장에 있는... 잠깐 좀 빡세지 이런 새끼들을 그냥 가짜고짜 들어가서 들고 줘야 돼요 시발람들 와리가리 해주면서 아직도 1렙이네 시발람미 이리와이 개새끼야 혼납해버리기 압도적 딜기 해버리기 다 탔었어 지금 퍼스킬 가게요 보면은 이건 시발 역행 3이긴 한데 아 왜 이가 안타져 아 이가 왜 안타져 대포 놓쳤어 아니 야소 2축발 안되나? 아 뭐야 탑이잖아 아 죽음 답도 없어 제발 살려줘 맥사이야 빨리 빨리 때려 야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뭘 부른데 시발람마 아 뭐야 백업 아 뭐야 백업 ㅈ 됐네 이거 진짜 아 아 아 백업차이 ㅈ 돼 이거 아 아 아 이거 ㅈ 됐네 이거 뭐야 뭐야 뭐 터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지 아 탑 터져 보 터져 비드백업 늦어 믿음 또 더군다나 CS 차이도 젆나 나 탑 라인은 그나마 좀 괜찮네 지훈이 예 내 버스 받아 싫어 왜 싫어 아 방금 아 왕구 왕구 사람 아니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아 아 씨앗 좀 치주항이 좀 먹어라 미친보겸아 이 게임 왜 이렇게 잘 봐 야야 저거 죽었다 저것도 아이고 동선이 어디여 여기지 이 개새끼 너 뒤졌다 진짜 이 새끼 늑대먹으러 가꿨지?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나한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늑대먹으러 가꿨지?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나한테 늑대먹으러 가는 순간 아 방풀 방풀 아 시바 새끼 동선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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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 됐는데 방풀이네 아 짱나 오? 이걸? 이 새끼야 다 빠져 이거 나 육랩 나 육랩이요 아 아기템 벌망이어서 약간 비벼되기 좀 부담스러운데 뭐여 이 새끼야 어디가 이 개새끼야 뭐 오는 것 같은데 뭐 오는 것 같은데 뭐 오는 것 같은데 아 아 라인 존망했어 지금 아 뺏어먹으러 블리기 뭐하는겨 트롤이요 성현이 어 성현이 성현이 되질뻔했어 방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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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요 빨리 와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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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2암을 써봐 소리에게 돈 소리에게 돈 잡아 잡아 잡아야되 뭔 소리쏠든 잡아야되요 아 아 아 망했네 아 아 아이씨 패치브 있어? 없는데? 이 개새끼 들어가서 조져버릴게 이 사람에서 피가 많아가지고 지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는겨 이 새끼 이 새끼 뭐여 얘는 또 개꿀잼인디 그때는 내가 너 없이 칼라이 더 먹고 갈게요 그냥 나 안 갈게요 맞아줘 이 새끼는 맞아줘 이 새끼는 쫄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뒤질라고 어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으 취 비도 짧은 일 Stories 알 아 죽었으면은.. 아 구큐 미어 이거 아아 씨마요 뭐 온 난리여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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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시브가 돌아왔나 봐 내가 졌을수도 있어 근데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나 탐은 괜찮다 그래도 용도는 와 자크 새끼 욕심 존나 많네 오 좋아 오늘 보고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자님 감사합니다 아 아니 왕긴 상관없어 내가 가면 되니까 원구 못하는 새끼야 어 어 아 아 아 탑라인 망했어 이거 안 먹어 안 먹을티 안 먹을티 안 먹을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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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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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댓어 지금 트폰 대체 언제 뜨는겨 아 저거 먹었으면 저 바로 이거 라인 먹고 트폰 가겠는데 핑계대버리기 아 14대기네 트폰이 아 템블망이어서 진짜 부담스러워 아 못잡겠다 이거 근데 템 차이나서 못잡아 저건 좀 힘들어 야 트포도 좀 끌어 아 저거 홈 안할게요 홈 안할게 저런거라 아 느낌 안좋아 지금 아 아 아 아 트포도 나와야 비빌만한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템이 너무 구덱이야 개 씹쓰레기하고 지금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이거 뭐 아직도 집안갔어? 야이 씨발 게임 박살난가게여 이거 아 아니 왜 집안갔다 왔어요 템을 어떻게 잡아 아 아 아 렛털의 생각 없는겨? 아 Görnh shortly 아니 근데 양념한다며 아 집어쾰 이거 게임긴다act than 이거 아 아 진짜 이거는 그거 킬 때를 안 당했었으면 진짜 어? 핑계뎌 아니요 뭐야 이블링 왔나 이거? 백열사 나왔어 투프 떴어 백열사여 진짜 텔 오니온 쫄지마라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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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각 그거 안 갈게 그냥 버릴게 전멸 각 아 해결사가 간다 뭐 해결사여? 진짜 해결사 마리? 마리 존나 보리둥절하는데? 잘가라 씨벌로 마리야 아아 뭔 소리여 아리 듣는 소리 성대모사 있어 아 원래 진짜 개찍는거지 진짜 자크 아 미드 백엄차이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이 보겸이 버리자는데요? 누가그려? 미치새끼여 누구 10개? 보겸이 버리자는 10개 또 감사해요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다 버려 일단 잠깐 딜템 갔는데? 보겸이 버리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만큼 안갔어 이번엔 아 또 왔어 아 이분이 왔나본데 좀 도와줘 한번 비빌까? 르블랑? 어? 얘 뭐해 얘 뭐해 야야 가자 야 야 곽이형 잡았어 이 새끼 일로와 젤리새끼야 의지같은새끼 진짜 아까 이 친구 로밍빨로 진짜 존나게 이기더라고 이 시벌로밍 좆밥 양갱이 새끼 아 이 새끼 대체 언제 오는거여 트포가 좋아요 여러분들 트포가 좋대요 아 아 내가 CT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좀 집중해주면 안되네 아 모르겠다 자 던졌다 야야야야 야 밀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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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해결사 어구를 끌고 밀밀는 센스 역시 해결사 여기서 이등 봐주잖아 아 여기서 이등 봐주잖아 어 뭐게 텔레포트까지 오니여 어 3 2 1 갓 좋아 싸인 3 2 2 4 5 4 5 뭐하는 씨발 더샤이어 재훈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재훈이 아크요 아크? 아버님 옆에 계셔? 옆에 계셔 지금? 너 발로 쳐고 가셨다고? 왜? 아 시끄럽다고? 아 진짜? 아버지가 방송하는 거 이해해준다고 아직 안해줬어? 자 스택 좀 벗고 스택에다가 자 아크 발로 쳐고 가셔서 시끄럽다고 오늘은 좀 살해야 될 것 같다고? 나 어차피 나는 훅생이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갱제랑 좀 나가야 될 그 일이 있어가지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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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바론이요 바론 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바론이요 빨리와 아버지가 뭐라고 그것도 들려? 갈게 왜 이렇게 속삭이요 빨리와 빨리와 뭐요? 왜 내가 막 타요 왜 내가 막 타요 날씨가 Uhh 며 swirl 야수 캐릭터 나온다 진짜 이 템 정도만 들어줘도 여러분들 해결상 진짜 오이 베트냐 예 막판에 오인 오인 이주 부탁할게 오인 이주 쓰레시 이어 오케 호흥은 다녀 아이 당연하지 내 호응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여 내 인생이 호응이여 야야야야 기다려봐 아 아 이게 뭐하는게 아 윙구야 아 붙어서 뭐여 아 윙구 윙구 아니야 원구야 원구 아 원구 좀 합류좀 해요 어그로 나한테만 끌리니까 내가 내가 지금 템이 잘나서 폭딜러잖아 폭딜러 아 그니까 이 새끼 나만 물어 형 저거 봐 저거 봐 정신 좀 미치지 않아 또 던지고 있잖아 저거 에이그 이거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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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새끼 일부러 그런다니까 일부러 좀 던지는거 좀 있어 어 아 드디어 폭발했다 저 병신이요 저새끼 나한테 보고보이는건 둔다많은거지 뭐 안할란다여 안할란다여 아 진짜 웡구 드디어 화났어 아 내가 온델에 갔어야 돼서 지금 보크스 했으면 지금 20킬 먹고 게임 털었어 지금 내가 여기서 터졌어 지금 이 전판 지금 기억 못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전전판 에이그 아 자자 지리는 E 한번 부탁할게 갈게 아리? 아리? 슈발? 아 뭔 브라움 1인국이요 난리났어 이거 큰일났어 하지만 하지만 보수호 해결사 역시 해결사 해결사 가고있어 해결사 가고있어 쥐발러비 잡아 사쓰가 해결사 억제기는 안되고 이것밖에 없겠다 아 나가서 매신사먹어야겠다 내가 체한거같아 속이 너무 안좋다 아 인지 못하고있었어 아 인지줌며 아까도 아 진짜 폴이나 제대로 하지 이즈렬이들이랑 다 뛰었는데 누구 나 아 내가 마음에 준비 안되는데 피지컬을 좀 안좋잖아 홍으로 먹고산다며 어 포옹이 창렬이야 아야야야 브라운 그 와중에 풀 쳐서 렌턴 기다려봐 렌턴 기다려봐 렌턴 못한다 이제 야 난리난 것 같아요 아 난리나 아 이거 구했어도 힘들었어 아 또 원구 없어 아 또 원구 아씨 아니 원딜이란 새끼가 저러고 있어 아 아 원딜이 저러네 저 시즌2였으면 패드립각이야 아 진짜 저 시즌2때 원딜이 저러고 있으면 패드립 아 아니다 지금 시즌5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애들이 약간 즐겜피기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원구야 진짜 지고 싶어? 제발 합류지 못하다 원구야 아 힘들어 지금 이게 한계 왔어 지금 아 잠화 한 번 잠화 쓰면 나 뒤집은 거네 이거 3렙 궁이여 궁포에 야소 3렙 궁 그럼 뭐야 궁에 못쓰는디 아 쓸 수 있어 추나는 잡아봐 한 번 야 앞비전? 어 10렙 궁궤 아 에어보즈은 쪘졌다 진짜 인지 좀 해 이제 10렙 앞비전? 아 룸이 남았다 이제 이블링 궁쎈다 이제 이블링 뒤에도 아마 돌아올 수도 있어 이거 아 임피 존나 아 임피 존나 들어간다 우리에게 초라 1인공 주기야 놀라봐 그나마 원구가 사람이야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어 렉사이 사람 아니야 렉사이가 사람이야 렉사이 칼리탄 스트레칭 들어가서 1인공 이상한 새끼야 누구 낼 것 같은데 원구가 초라해서 내 야야야야야 시바 이블린새끼 너 진짜 지졌다 인빗보고 진짜 피에이 스팸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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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은을 가야겠어 안나오네 야 간다 해결사 오 이거 먹히는 각인데? 넌 멀어 애들 다 원고랑 다 멀어 와드 넌 멀어 야 먹히겠다 이거는 야 해결사 간다 걱정하지 마라 간다 해결사 해결사가 캐리 해버리기 템발로 찢어버리기 잡어 끝났어 하아 힘들어 끝났다 감시하라 아 역시 해결사가 없으면 안 돼요 게임 장방 좋아잖아 다 막았잖아 끝나고 딜량 한번 보기 딜량을 봐라 딜량을 추천좀 눌러주세요 딜량을 보고 말해라 그냥 보고 극혐이면 니 포셔 1등이잖아 적의 극한 피해량 아휴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게 야 속으로 더이상 할게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 먼거 너무 던져가지고 구세인 전화줘 아 배터리 나갔네 아 자 루나이스 지금 지금도 더이상